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천 토익 IC1000 개정판 1탄 보라 박혜원입니다 중요한 날이지 뭐 맨날 중요한 날이라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그죠 근데 오늘은 8, 7인데 똥똥 장난 아닌 그 더블 패세지 하고 트리플 패세지 만나는 날일걸 그게 중요하다고 테스트 1회에서 3회 중에 야박하게 뜯어서 하지 또 뭘 또 써놨다 그지 근데 이런게는 그래도 좀 있어야지 인간 클릭할 재미가 있지 뭐 말만 해 그래서 약간 중요한 걸 써놨어요 번호는 176에서 200번 까지 입니다 얘들은 장난 없어요 얘들은 파트 세븐 에서 더블 패세지 라고 해서 176에서 180 180에서 185 5문제 5문제 근데 지문은 2개 176에서 180 180 180 끝나고 나잖아 그럼 이제 지문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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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지 트리플 패세지 186에서 200번 까지 그래서 지문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지 그러면서 토익은 대미 장식을 해요 어 끝났구나 라고 기지기 피는 게 아니라 난 막 난동부리 다 끝나요 근데 2중 지문 3중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쉽게 지문이 뚱뚱하게 여러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더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절대 찍으시면 안됩니다 근데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은 지문이 2개가 붙어서 관련성이 있든 3개가 똥똥똥 나오든 어쨌든 각각의 글의 속성은 단일 지문하고 똑같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에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왜냐면 이건 저의 박혜원 추천입니다 이 방식이 마음에 안들면 마음에 안드시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근데 마음에 안드는 이유는 강사의 발투 스타일 생긴거 여러가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방식과 충돌이 생기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쪽이 효율이 있는가 라는 거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낯설어 싫어 이거보다는 조금 도입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로는 내가 아둥바둥한데 만약에 안되는 케이스라는 경우라면 문제가 5가지 달리잖아요 근데 그 5개 문제의 정답이 속 시원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안 나고 난장판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풀려고 어 첫 번째 문제 읽어 첫 번째 문제 완전 열심히 읽어 그런 다음에 지문의 초반부 그냥 어차피 팜은 나와 처음 팜은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처음이 아니라 첫 번째 문제 하나 풀자고 지문을 두 개나 세 개 중에 어딘가를 난동을 부리면서 다 잡아 뜯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었어 다 까먹었지 그럼 두 번째 문제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읽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단일 지문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의했었잖아 근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단일 지문 때도 얼마나 더럽게 어려워 그거 abcd 보기 중에 단어 페프놀이 패라프레이즈가 좀 있잖아 그게 패라프레이즈가 돼 있는 게 좀 약하신 분들은 패라프레이즈 돼 있는 거에서 원래 단어는 뭐였기에 이렇게 찾는 게 쉽지가 않고요 질문에 있는 단어가 찾기 쉬운 단어 딱 떡밥 같은 단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라리 지문을 먼저 읽어 가면서 대신에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이라서 지문 개수만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특정 지문을 갖다가 먼저 읽고 푸셔야지 지문을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를 다 읽으면 기억력은 또다시 좁쌀만 해지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 지문 읽고 끊어놓고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기의 단어들 패라프레이즈는 진짜 심해요 이거는 패라세븐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패라프레이즈는 다 어쨌든 뭐 단일 싱글 뭐 이중 삼중 뭐 상관없어 계속 정리해야 돼요 근데 다중 지문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 중에 마음에 고향같이 영어 단어 별로 없지 표다 지문 자체가 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는 미리 읽어봤자 숫자가 덕지덕지 있고 항목이 덕지덕지 있어서 표 같은 지문은 미리 읽어도 이게 삐비비빅 전산 입력이 안 돼요 보통 표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찾기 위해서 나중에 찾아도 뭐 나쁘지 않아요 표가 껴 있는 경우에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은 종이값 아끼려고 그림 프로젝트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얘들끼리 미친 듯이 교집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연계형 문제라 그래요 한 지문만 주구장창 파서는 안 나와 다른 지문하고 뭔가 있어 근데 그런 연계형 문제가 이중 지문에서는 한 개 나올 때가 많고요 우리 삼중이에서는 두 개 정도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딱 홀로그램 스티커처럼 붙어서 블링블링 하진 않아요 첫번째 지문과 두번째 지문에 연계형이다 이렇게 딱 대주진 않고요 몇번째 지문하고 몇번째 지문끼리 연계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계의 느낌이 있는 게 적어도 이 정도의 문항 개수는 차지한다는 얘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계형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단일 지문에서는 절대 아우를 수 없는 어떤 포스가 있는 거니까 다중 지문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니까 이런 연계형 문제는 지문에 덕지덕지 곳곳에 등장하는 숫자 돈 날짜 이름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관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계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단어 우리가 잘 안 읽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숫자는 블링블링하게 튀니까 결국에 지문에 읽다가 숫자나 날짜 같은 거 돈이 막 뽀로록 나오잖아 그럼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이메일 메모글 같은 게 당연히 다중 지문 단일 지문 가리지 않고 막 난리 나면서 나오잖아 그런 글은 글 쓴 날짜도 무조건 확인하세요 제가 사실 8, 6, 7 때 초반부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메일은 글 쓴 날짜 안 보면 큰일 날 때도 간혹 있거든 질문 자체가 What can be inferred? What is suggested about? Most likely 이런 게 들어가면 대놓고 다 추론 놀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일 것 같아? 뭐라고 요추돼? 암시되는 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속 시원하게 때를 벅벅 민 것처럼 정답의 단어는 딱 있다?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뭔가 그리그리 해석과 추측과 번역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추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비호감으로 느끼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추면 내가 점수를 더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저도 어려우니까 근데 이것은 토익에 늘 등장합니다 별다른 점은 없어요 별다른 차이점은 그냥 찍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풀자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Part 5, 6를 빨리 풀어야겠죠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연계형 문제가 몇 번인지 딱딱딱 찝어지진 않으나 결과적으로 연계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런 차이만 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의 책에 테스트 1회에서 3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 거거든 근데 테스트 1회에서 3회에서 1회에 181에서 185번을 발췌했어요 181에서 185번은 문항적으로 double passage 이중 지문에 속합니다 이메일 쓰라고 써 있으니까 둘 다 이메일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혹시나 안 풀고 냅다 클릭을 했을까봐 페이지만 넘겨 드립니다 자 인간이 풀 수 없는 속도 천재가 할 수 없는 이런 속도 자 일단 이거 보고요 이제 저랑 같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누구나 시간은 뒤로 갈수록 그래 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저는 해설지 없이 강의하고 있는 스타일인 건 아시죠 풀다 보니까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해설지에 써져 있는 번역과 박해원의 번역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해설지에 써놓은 번역을 하신 분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뭔가 이렇게 의역을 해 주셨겠지 근데 박해원은 원어민이 아니고 프로 한국인 주제이지만 일단 토익 만점은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와전이 안 되는 식으로 번역이 들어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이지만 약간 그분이 더 영어를 잘하시겠지만 이 번역에서 제가 약간 의역체를 못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와전 되지 않으면 정답 되는데 무리가 없다면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메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발수신자 정보랑 볼거지 자, 가브리엘 페리쉬 보내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은 레이안시 네시펀데 왜 저래 이름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야 4월 3일날 글을 써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Photographers 사진작가들 문제는 저도 알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딸려 나올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다 외울 자신도 없고요 무조건 첫 번째 문제가 처음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시험장 가서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너무 길진 않으니까 먼저 서론과 결론도 열심히 읽어 가면서 본론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빠르게 스캔 뜨고 읽어놓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첫 번째 지문을 읽고 스탑한 다음에 정답 나올 수 있는 저의 실빗만한 기억력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한번 우려먹을까 해봐요 일단 한번 읽어보려고 류이안 씨 I have some bad news 구리구리하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Trust me photographers 라고 하는 데서 Won't be able to work our banquet this year 올해는 저희 연애에 관련된 작업을 못 해준답니다 They already have an event booked for that evening 저희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이벤트 뱅크이 딱 열려고 하는 그 웅장한 바로 그날 그날 이 사진 업체에서는 이미 이벤트 행사가 바쁜 척 혼자 담아서 booked 예약이 돼 있대요 그날 저녁에 업무가 This is pretty disappointing 굉장히 실망스럽군 Given how reasonable their prices are 걔들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게요 그리고 How pleased you seemed How pleased you seemed with their services last year 작년에 애들한테 맡겼을 때 네가 얼마나 만족스러울게요 그런 것을 given 주어진 이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나고요 given은 뭐뭇을 감안해보면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How got 어떻게 reasonable 형용사 끌고 주어동사가 나오죠 도치했나 보지 주어동사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땡겨오면 어떻게라는 방법보다 얼마나 이거하게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석이 크게 안 된 거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괜찮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된대요 그 정도 읽었으면 된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Luckily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러면 또 불구어 Luckily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알아? I found several other local companies that I've confirmed are available 그래도 괜찮하다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을 만한 몇몇 다른 어떤 그런 지역 업체들을 내가 찾아냈어요 The cheapest option is one-person company 가장 저렴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용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첫 번째 후보는 1인 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이 와 나 대문자 나온 거 봐서 고유명사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줄을 그어 놓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유명사의 바라라라 후보 중에 어떤 것은 연기형의 크나큰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다만 고유명사 이거 하나만 나올지 뒤에 또 나올지는 좀 더 보죠 하나 이제 후보로 등장하는 데가 그 1인 기업으로 그 Hotly Photograph이에요 거기 없이 Photographs가 이제 그 1인 기업이 여자가 하시는 분인가봐 여자분이 Her website 웹사이트 웹사이트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beautiful 해요 근데 But I'm uncertain 잘 모르겠어요 About living the whole job to one person 1인 기업이다 보니까 1인 회사다 보니까 한 분 밖에 일을 안 하시는데 그분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기가 좀 불안불안 불안불안 If she misses something that a two-person team would catch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What if?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될 공동작업을 혼자서 하려고 낑낑 그러다가 만약에 놓치면 어떡할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봐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She wouldn't be able to easily photograph both the award announcements 상을 받는 사람 발표하는 그 시상식 발표 장면 그리고 동시에 발표가 됐을 때 그 청중들이 앉아서 일이 딱 벌어지든 뭔가 되게 기쁜 척하든 아무 표정이 없든 이런 반응 이걸 동시에 다중으로 같이 카메라로 빡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한 명이서 하기에 좀 That's why I'm leaning towards the three larger companies 그래서 1인은 조금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leaning 기우는 거예요 세계 회사 쪽으로 좀 더 큰데 와라 고요 명사 보소 이 많은 고요 명사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줄을 그어 놓습니다 나중에 얘네 중에 뭐 하나는 뭐 하나는 정답될 수 있다 그 좀 더 세계 큰 회사 올리비 포리스튜디오 컴마 파이센 포로그라피 컴마 카운터 포로그라퍼스 이렇게 세 개의 회사 갱춘 후보 그 중에서 올리비라고 하는 곳은요 seems to have the best customer testimonials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단어는 추천글이야 좋은 후기야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아휴 거기가 좀 돈이 깨져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비용보다 300달러 정도 더 깨져 숫자 숫자 최고의 신 연계형의 최고의 신 숫자 그 다음에 파이센 앤 카운터 이 두 기업을 엮어 세게 할게요 여기는 비싸진 않아요 저렴한데요 그 중에서는 카운터 회사가 리터칭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니까 두 개 중에 고른다면 카운터를 추천하겠소만 끝났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름 미치겠네요 기억력이 점점 두 번째 질문 전 못 읽어요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풀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첫 번째 질문에 발신자인 페르시 언니가 왜 페르시 언니가 발신자인가 수신자가 또 까먹었다 페르시 발신자 발신자 그러니까 발신자 언니가 왜 recommend hiring trust being photographers trust being photographers 를 다시 고용하는 걸 추천하는 걸 왜 못하고 있는가 왜 못했는가 왜 못하는가 trust being photographer 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 얘기한대요 작년에 당신이 거길 이용하고 얼마나 흡족해 했던지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흡족해 보이던지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괜찮던지 생각해보면 참 아까워요 근데 이 포로그래프 이 회사가 그날 하필이면 우리가 banquet에 사진 좀 찍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던 그날 이벤트가 이미 booked 예약이 돼 있대요 나 미치겠네 이벤트가 보기에 없네 근데 어차피 이건 다른 말로 바쁜 척 하면서 튕긴 거잖아요 그날 이 사진 제작 업체 사진 촬영 업체는 이미 다른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우리랑 날짜가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 사진 회사는 오프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는 제공 못합니다 작년 이래로 저희 가격이 올라갖고 그만 저희 사진의 퀄리티가 되게 구려져서 그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at's another engagement 가 되는데요 engagement 뜻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고용이란 느낌도 있고요 개입 관여 참여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제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 오늘 선약 있어 그러면 I have a prior engagemen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engagement는 일정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로 일이 매여져 있는 일정 같은 거에요 결국에 다른 업체 행사가 예약돼 있대요 우리가 이용을 또 하려고 했던 거기가 이 말은 다른 말로 another engagement 그게 event booked another engagement 이게 버퍼링이 없어야 되는데 버퍼링이 와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중 지문이라서 버퍼링이 오는 게 아니야 똑같은 이유야 단어 뾰로롱이 안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떤 종류의 행사를 parishionee가 아무래도 기획하는데 관여될 것 같은가 a charity banquet 훈훈함 charity fundraising 기금모금 자선 자선 행사 겸 연회 보기 비 retirement party 슬픔 애석함 앞날에 대한 행운 이러면서 잘 가세요 은퇴식 보기 씨 award senior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기 뒤에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식 나온 적이 없어 근데 award ceremony 저의 그 파리만한 기억력에서 왜 이게 지금 붙잡아지냐면 해설지를 봐서가 아니라 해설지는 저도 못 봤지만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어딘가에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두 번째 문단에 분명히 1인 회사의 후보로 어떤 여자분께서 운영하시는 사진 회사도 후보에 물망에 있었지 근데 그 회사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다라고 퇴짜를 놨어 자기가 글쓰면서 동시에 왜냐면 자기가 높아심해 1인 회사다 보니까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될 작업을 하기에 조금 1인이서 하면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만약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awards announcement 하는 것하고 그 장면과 동시에 그 발표가 됐을 때 audience의 response 반응하고를 같이 사진에 답아내려는데 한 명이 하기 힘들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확한 행사의 속성은 모르겠지만 그 행사 가운데 어딘가에 awards 시상식에 대한 건 들어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서 그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paraphrasing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어느 회사를 miss parrish 언니가 연락을 할 걸까 어느 회사 연락할 거게 hotly photography 여기 olivie photo studio facon photography counter photographers 미쳐버리겠다 너무나 헷갈리고 abcd 이 회사 이름들 한 번씩은 다 봤다 이런 문제가 연계형입니다. abcd 보기를 한 번씩 다 본 고유명사가 다 써져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의 밀고 땡기는 밀당 스킬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어디로 딱 고르겠어 라는 느낌은 우리가 못 읽었어요. 바라라 단어 후보만 다 던져 준 거지. 결국에 밑에 지문에서 어딘가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걸 연계로 묶어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연계형이라고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abcd 가 고유명사로 다 나왔을 때 100%라고 볼 수 없지만 매우 농후한 확률로 중요한 연계형의 단서가 됩니다. 근데 연계형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지문만 갖고는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지문을 반드시 탐방을 가야 됩니다. 보도록 하죠. 답장 형태로 reply 이를 줄여서 r.e.photographers 제목 그대로 했으니까 답변 보죠. i'd like you to hire the company with a great reputation. 제일 reputation 좋은 회사라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we're actually going to spend less than our full budget. 우리 전체 예산에서 생각보다 less than, more에 반대? 좀 덜 쓸 것 같아서. catering services 부분에. 음식 공급 부분에 우리가 돈을 좀 덜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조금 자금이 여유가 생기니까. so we have the ability. 충분히 돈 조금 더 낼 수 있어. 사진 부분에. 그러니까 일단 명성이 최고인 대로 해. 알았지? and it's very important.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we get good pictures. 일단 좋은 사진을 받아서 잘 해갖고 우리가 다 해야 될 거야. 아까 1인 회사 쓸쓸해갖고 여기 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회사 후보로 바라라 나왔었거든 고요명사가. 그런데요. 아까 counter photographers 하고 fashion photography. 얘들은 두 개를 엮어서 얘네는 가격대가 둘 다 저렴하고 그 두 개 중에는 country라는 데가 리터칭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사진 약간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는 거잖아. 리터칭.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고 명성 좋은 대로 해. 사람들의 reputation. 평판이 좋은 대로 해. 라고 했는데 처음에 초반부의 마지막 무대에서 올리비 포러 스튜디오를 얘기할 때 올리비 포러 스튜디오 주변에 여기 나왔었잖아. 여기가 테스티모니얼이 제일 좋아. 여기가 후기 추천글이 제일 많아. 여기가. 근데 OKT가 약간 비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 300 정도는 더 돈이 들 듯. 이랬는데 되게 쿨하게 답변.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캐리트링 부분에 쓰려고 했던 것보다 돈이 좀 줄 것 같아. 돈 둘 쓸 것 같아. 그 돈을 아껴서 포토그래피에 넣어서 최고의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자. 그러니까 reputation 좋은 대로 해. reputation 좋은 대로 해. 말장난이지만 고객 추천이 제일 많은 대로 해. 그럼 정답은 올리비 뭔가 그거로 가는 거지. B로 가는 거지. 얘도 페프를 버텼어야 돼. 아 난 길니까 다 까먹어.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읽은 흔적이 뇌에 어딘가에 조그맣게 남았지만 단어 파생이 안 됐지 또. 자 그 다음에 84번. 르 얀 시. 레 얀 시. 이 오빠가 indicate a change about the event. 이벤트에서 바뀐 부분이 무엇인가? 보기 A. The theme of its decorations. 풍선 달기도 했잖아. 근데 풍선 안 달려고 이런 식으로 장식을 어떻게 할지 그 테마, theme이 바뀌었다. 보기 B. Distribution of its budget. 예산 분배나 예산은 이거는 얼마 쓰고 이건 얼마 쓰고 이것이 바뀌었다. 보기 C. Schedule. 일정의 ordering이 바뀌었다. 그러면 일정 앞에 ordering은 여러분 ordering이지 older는 아니죠. 그럼 주문이나 명령틱한 단어가 아니고요. 순서를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정 순서가 바뀌었다. 저녁 거랑 아침 거랑 바꿔라. 그리고 보기 D. The method of its promotion. 홍보 방법이 바뀌었다. 우리 전단지 돌리지 말고 이제 TV 광고하자. 이렇게. 그런데 방금 전에 읽지 않았어? Reputation 제일 좋은 대로 해.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케이터링에 돈 더 쓸 줄 알았는데 300달러 정도 줄게 됐어. 그 돈으로 광고 쓸 수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사진에다 해갖고 사진으로 훌륭하게 홍보용으로 쓰고.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 플러스 1 같이 선물처럼 들어온 94번, 84번 정답. B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What does Mr. 루에안 씨 오빠께서 Miss Paris 언니에게 무엇을 instruct, 지시하고 당부하고 그랬는가? To ask a photographic company. 자기네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하게 될 그 회사한테 뭐를 부탁하고 요청하라고 지시를 하는가? 100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시, 요청, 당부 이런 식의 맥락이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후반부에 바라라 나올 때가 되게 많고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최소 Could you? Would you? Please? 이런 식의 좀 강압적인 문체나 강력한 강곡한 표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글에 처음 써부터 서론 써부터 뭔가 어떠한 배경도 없이 처음 써부터 제발 좀 해줘봐. 이렇게 시작하기엔 좀 문체가 배경 지식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안 읽어봤지만 확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는 초반이라 더 이상 뭐.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여기 쿠즈가 나온다 또 하필이면. 확인해 보죠. Could you ask about compensation for failing to follow the timeline and the contract? 이 우리한테 업무를 맡길. 우리가 업무를 맡길 사진 업체. 거기랑 같이 맺은 그 계약서 상에 우리가 timeline, 시간표 일정을. 걔들이 업무 일정을 follow, 따르는 거를 실패하면. 그렇다면 우리한테 compensation,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좀 알려주겠어? 응? Now we show them. 그래야 걔네 업체들이 알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사진을 on time. 제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사진 제때 받는 거 느려지면 우리는 진짜 타격받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진 찍어서 줄 거면 제때 줘야지. 만약에 늦게 주거나 이러면 계약서 상에 딱 명시를 해줘. 걔들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면 안 될까? 그럴 거라고. 계약서 상에 딱 써놔 강령으로. 만약에 우리가 딱 언제까지 사진 주세요. 라고 일정을 줬는데 그 일정을 지키는 걸 실패할 시. 우리한테 금전적 보상을 해놔. 그러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85번에 정답을 맞추게 된다면. 보기 A. 스태프가 프로페셔널 전문협회의 멤버인지 아닌지를. 걔들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보기 B. 왜 이전 고객들 중에 한 명은 불만족을 했는지를 빨리 해명하라 그래. 찝찝하니까. 보기 C. 얼마나 오래 걸릴지. 사진 편집하는데. 그 기간을 알려달라 그래. 얼마나 오래 걸릴지. 보기 D. 뭔 일이 발생하는지 무섭게 얘기해놔. 만약에 우리의 agreement가 violated C. agreement는 동의와 합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협정, 계약 같은 의미도 파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agreement는 contract의 동의어이자 유의어로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greement가 한 폭 담아냈지. contract를. 그리고 contract의 timeline. 시간 일정을 잡아 놓은 거를 지키는 거를 실패한다는 걸 violate. 위반한다고 얘기한 것 같네요. 교육의 정답은 D입니다. 제가 지금 푸는 걸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paraphrase 된 부분을 보면 chasping photographers. 그대로 초반에 첫 번째 지문 상단에서 봤을 때 event booked를 통해서 첫 번째 문제 A로 나왔었고 paraphrase 정리. already have an event booked. 이미 바쁘요. 다른 말로 have another engagement. 다른 일정인 소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역시 for example. 예를 들으면서 1인 회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우리 awards announcement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있는 관중과 참여자들의 표정과 반응 이런 걸 어떻게 더 동시에 듣냐. 사람이 한 명인데. 그걸 통해서 awards thinner을 유추했었고. 세 번째 문제. 연계형으로 고유명사 바라라 나온 거에서 아까 첫 번째 지문 하단에 여러 회사 이름이 나왔지만 돈 300 딱 집어넣고서 올리비가 테시모니어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다. 고객 좋은 추천글이 많다. 그걸 밑에 지문에서 평판 좋은 대로 하자. 연계형. 그렇지만 연계형이랑 상관없이 paraphrasing 정리하실 수 있으면 테시모니어이 많은 곳은 곳. reputation이 있는 곳.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바뀐 거 뒤에 그냥 얻어 걸리면서 우리가 돈을 들쓰게 돼서 budget을 catering service 쪽에. 그래서 그거를 photograph. 그거 돈에다 쓸 수 있게 됐어. 예산 분배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paraphrase 정리하면 spend less. 들쓰게 됐다. 그거 자체가 budget의 분배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든 바뀐 게 있으면 정리하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문제. 요청, 지령, 당부 부분을 후반에서 잡았더니만 밑에 지문 맨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얘기하더만 contract. 유효로 agreement 빼고. 그 다음에 fail to follow. 지키는 걸 실패했다는 걸 위반했다. violate 를 빼면서.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 주게끔 해. 그래야 이분들이 알지. 우리가 얼마나 제때 받고 싶어 하는지. paraphrase 정리하시고. 자 이제 91에서 95라는 거는 테스트 1회인데 이거는 뚱뚱뚱 3중 지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겁먹고 쫄고 들어갈 필요 없어 똑같은 노동을 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문이 하나가 더 붙을 것 뿐이고 연계형 문제가 하나 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주옥같이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일단 스탑 해가면서 잠깐이라도 안 푸신 분들이 풀 수 있는 텀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인체 신비의 시간이니까 스탑 해가면서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문도 보도록 하죠. 대박 신난다. 너무나 다반지도 없는 박해원. 박해원 따위가 불기에 너무나 신나는. 너무 항목이야.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제 맘대로 안 돼. 근데 이런 건 꼭 나오죠. 웹페이지가 글의 속성인데요. 웹페이지는 속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에 올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클릭해 봤을 때 그 웹사이트에 올려지는 내용 자체가 기사스러울 수도 있고 정보스러울 수도 있고 스케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앤스토프라고 하는 지역에 곧 다가올 여러 행사들이 바라라라 일정과 함께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간 문제가 그나마 이메일이기 때문에 문체의 속성이 있고 사람이 쓴 냄새가 물씬 나면서 스토리라인이 잡힐 겁니다. 귀요미 귀요미. 완전 귀요미. 절대 미리 읽을 필요까지는 딱히 없는. 그러나 이 표가 나왔을 때 미리 읽지 않고 하유 그나마 앙구 테러가 들어다. 근데 표도 은근 헷갈릴 때 있지만 이런 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2. 연계형 오빠님과 연계형 언니들을 위한 정답의 어떤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방심은 근무를 하시고 표 위에 기본 상단과 하단 쪽에 봐서 뭐라도 찔끔찔끔 써져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표라도 그거 갖고도 장난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걸 아예 안 읽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항목과 날짜 부분만 좀 읽어둘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으로 리스트가 있는 거라서요. 이게 다 다른 행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어지진 않아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행사는 앤스톨프의 홈 앤 갈든 엑스포예요. 이건 5월 4일에서 6일까지 열려요. 5월 4일에서 6일까지. 두 번째 행사는 라스킹 킹스 베이스 토너는 이게 베이스가 관연악단 사중적 기타 베이스인가 아니면 이거 생선인데 생선 종류. 그런데 피싱이 나오는 걸로 보였을 때 생선. 광어, 농어, 뭐 그런 거야. 광어인가 농어인가 둘 중에 하나야. 너무 헷갈린다. 왜냐하면 제가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단어로 완벽히 알 수 없어. 농어, 농어 쪽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거 토커 재즈 페스티벌. 갑자기 낚시하다 말고 재즈 축제. 참고로 그 앞에 베이스 토너먼트는 6월 23일에서 24일입니다. 날짜는 신이지. 연계형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영역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토커 재즈 페스티벌. 7월 14일에서 15일. 앤스토프 파이렉스 쇼. 이거는 불꽃놀이지. 이거는 불꽃놀이야.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가 이 지역에서 열리고 예정이 되어 있다. 이메일을 좀 열심히 봐야겠다. 원래는 한 지문 읽고 스탑해서 문제로 바로 가는데요. 제가 지금 읽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메일 발수신자는 확인할게요. 수신자가 빵꾸가 뽕 있네. 없네. 누구한테 쓴지도 몰랐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쓰나봐. 그냥 아무나 받으세요. 이러면서 쓴 거고. 글 쓴 오빠가 Mark Neil. 오빠. 6월 2일날 Mark Neil 오빠. 호기심 왕성애. 투어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날짜 보세요. 근데. 이메일입니다. 날짜 보세요. 6월 2일입니다. 일단 연계형 안 될 겁니다. 첫 번째 행사가 너무 옛스럽네요. 5월 4일에서 6일이라고. 이미 지났잖아 그럼. 한 달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문의사항이 뭘 문의사항이. 리뷰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처절할 정도로 이메일의 날짜를 자꾸 본 사람의 습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어떠한 준비가 없이 하고 있는 상황에 실제로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지문의 6월 1일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I'm traveling to Ansev. 아이고 하필 이메인 Ansev로 제가 가게 됐네요. At the end of this month다. 알았어. 알았어. At the end of this month다. 근데 6월 2일 날 글 썼지. 근데 6월 2일을 그 달로 얘기하면서 그 달에 and 말이면 어차피 6월 말은 아닌가. 그러면 6월 말로 봤을 때 8월하고 7월은 너무 먼 거 아닌가. 아까 내가 광원지 농원지 이거. 이거가 뭔가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사 이벤트로 가장 유력합니다. 이걸 좀 미리 찜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죠. 제가 흥분감을 감추고. 제가 이번 달 말쯤에 Ansev로 지역 행사 때문에 가거든요. And I was hoping to take the opportunity to do some sizing within the city. 그래서 가는 김에 가는 김에 1 플러스 1처럼 즐겨보려고. 그래서 시티에서 관광 좀 하려고 한다 왜. A friend who used to live there. 거기 그 Ansev에 살곤 했었던 used to 과거 습관. 거기 살았었던 때 친구 하나가 당신네 대행업체를 당신네 회사를 강투더추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봅니다만. I didn't find your website very helpful. 니네 회사 웹사이트를 막 뒷조사 하듯이 막 봤지만 별로 고닥 도움 안 된 듯.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린 게 너한테 바로 직접 directly하게 연락을 하기로 했지.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치니. Let me describe my situation. 내 상황을 좀 알려줄게. 들어 봐봐. And what I'm looking for. 내가 뭘 원하는지 들어 봐봐. 내가 일단 니네 그 Ansev 지역에 지역 행사하러 가.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연계용으로 찜해 놓은 게 날짜로만 딱 찜해 놓은 게 그 base tournament인지 뭔지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근데 간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sightseeing도 하게 되잖아. 간 김에. 근데 관광할 수 있는 그 플랜을 짜는데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첫 번째. I'm going to arrive in Ansev. 내가 금요일 아침에 도착하거든. And I'd like to sign up for a tour. 그래서 투어를 좀 돌아다니고 싶거든. 근데 어떤 투어에 신청하고 싶냐면 That goes out that afternoon. 오후에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진행되기 시작하는 투어를 하고 싶어 나는. 아침에 찍으면 못 가. 도착하는 게 아침이야. 금요일 아침.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진행되는 투어 하고 싶구나. I don't want anything longer than two hours. 냄새가 많이 나. 준비는 저는 안 됐지만 연계형일걸. 약간 냄새 나. 연계형일 거야. 전 2시간은 넘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관광이든 2시간 넘지 마. 그 다음에 그 뒤에. And I'd like to keep the price below. 조건도 많다 또. 숫자 나왔다. 연계형의 신. 25달러 미만으로 하고 싶소만. 비싼 거 하지 마. 알았어? 자 그럼. 괜히 나온 거 아니지. 미리 찜해놓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첫 번째. 25 넘지 마. 탈락. 완전 탈락. 완전 비싸. 34 완전 비싸. 자 탈락. 그 다음에 15, 23, 12. 기요미. 다 25 안에 들어가.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게. 금요일날 도착해. 금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되는 투어 해. 그날 오후에. Tuesday하고 Thursday밖에 안 해 이거. 탈락. 탈락.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매일 할 수 있고. 이거는 일요일만 빼고 다 하니까. 금요일은 다 낀다. 하나 더 있잖아. Two hours. 2시간 넘지 마. 2시간 넘지 마. 3시간 너무 길어. 난 졸지 그러면. 그게 2시간 안에 들어가고. 비용도 25달러 밑으로 들어가고. 금요일날이 포함이 되며. 5시간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All Town Walking Tour. 반드시 정답되지.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연계형 문제에. 연계형 문제만의 매력에. 어떤 그 연계형을 풀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미리 안 풀면. 두 번째 문제는 못 넘어가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문제. Mr. Need이라고 하는 이메일 발신자 오빠가.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있어 보여요? Home Implement. Base Fishing. Jazz Music. 5X Display. 정답은 B입니다. 농원지 광원지 알 바 아니야. 정답은 B입니다. 왜냐하면 6월 2일 날 이 오빠는 글을 쓰셨고. 6월 말에 행사를 즐기러 가시니까요. 이 오빠가 제일 참여하고 관심이 있을 행사는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문제 보죠. 이것도 풀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앤스토프 투월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아까 중간에 이메일에 첫 번째 문단이 그랬거든. 나 앤스토프에 이번 달 말에 내가 행사하러 가거든. 근데 내가 recommend 추천을 받았어.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A friend who used to live there. 거기 앤스토프 지역에서 살던 친구가 니네 에이전시 나한테 추천해줘서야 된다. 이랬거든. 결국에 처음 이 업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자기가 이전에 거기 주민인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그럴 걸. 그러니까 이런 거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인터넷 서치로는 별로 할 필요한 게 없더라. 인터넷 웹사이트 보니까 결국에 B도 낚이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점점 무서워지고 일이 커지면서 정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는 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lyer distributed. 이것도 안 되는데 전단지. 결국에 보기 A는 잘 보면 자기가 resident라고 썼다는 정황은 아니고요. 이전 거주자로부터 라고만 써 있잖아요. I am a former resident라고 한 건 아니니까 friend를 갖다가 얘기했지만 주어가 없는 문장이 아닌 보기예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앤스토프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former 이전에 거주했던 예전 거주자로부터가 되니까 오히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갈 거고요. 근데 전단지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A로 갈 건데 이따가 paraphrase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그리고 전 이건 풀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제 풀 수 있어요. 저는 풀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어떤 투어를 Mr. Lil 오빠가 will be recommended 추천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오빠한테 추천하게 될 투어가 무엇인가. 두 시간 미만 25달러 넘지 말고 금요일 오후에 갈 거 연결했을 때 그때 분명히 정답은 All Town Walking Tour로 기억이 납니다. 교육의 C를 먼저 맞추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먼저 기억이 나는 걸 막 풀어주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야 시간이 좀이라도 단축이 되거든. 여러분 제가 안 읽은 데가 뭘까요. 제가 나대문서 안 읽은 데가 어디일까. 물론 이거 거의 다 안 읽었습니다. 찾아야 되는 뭔가의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전 중간 지문 열심히 읽었고요. 마지막 지문에 표님과 함께 우리 귀요미 표와 함께 연계형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안 읽은 부분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지문은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안 읽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입니다. 세 번째 지문에 표가 나왔을 때 귀요미 표를 연계형의 정답으로만 일회용으로 활용하고 버리시기 이전에 표 위에나 밑에 기본적 개관과 뭔가 노트 사항은 보셨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엔스토프 투월 4 이래 놓고서 LAND TOURS OFFERED IN HIGH SEASON 이란 말이 나는데 HIGH SEASON은 키가 큰 시즌이 아니라 PICK SEASON 같은 겁니다. 그게 성수기 때 진행되는 랜드 투어들 근데 그 성수기라고 하는 기간이 5월에서 10월까지로 딱 기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에만 즐길 수 있는 랜드 투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월에서 10월에 비성수기 그것을 지난 시기에는 이런 투어의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대적 유추가 가능한 것이 TOEIC TOKYO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야. 5월에서 10월까지는 그 일정대로 하겠지만 11월 12월은 보장할 수 없지. HIGH SEASON 용이니까. 결국에 1년 중에 어느 맘대에 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보기 C를 보면 출발 시간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2시였는데 1시로 할게요. 이거 아니었잖아. 그다음에 보기 D. MAXIMUM NUMBER OF PEOPLE ALLOWED 허용되는 그 투어의 단체 인원은 최대치가 34명이다. 읽은 적도 꿈꾼 적도 없는 내용. 그러나 34라는 숫자에 친숙한 기호는 아까 제일 비싼 투어 행사 금액이 34달러스인 것 같다가 그걸 갖다가 34명으로 숫자로 인원수로 바꾼 듯. 그래서 정답은 B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 푼 문제 뭐 밖에 없어요? 이거요. 근데 예고된 거예요. 제가 실제 수업할 때도 저 이 문제 제일 마지막에 풀거든요. 일부러 의식하려고 했다기보다 제가 의식의 흐림대로 좀 쉬운 문제 연계용으로 먼저 제가 그나마 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남았군요. 낫들어간 스캐닝 문제는 굉장히 시간 소요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ABCD 보기에 써져 있던 단어가 한쪽의 특정 문단에 따다닥 붙어서 나온다는 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일정표 같이 나왔을 때는 각각의 일정별로 하나씩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일정표의 여러 항목과 부제 래스팅과 함께하는 요런 낫들어간 스캐닝 문제는 ABCD 보기가 한쪽에 일정 특정 행사에 다 붙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건 좀 노동을 뛰셔야 되는데 노동을 뛰기 위해서는 발 지문을 읽긴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보기에 있는 단어의 키워드를 잘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LC하고 RC에서 어느 정도 요약서머르 기법에 노선을 일치한다고 봤을 때 ABCD가 마침표 있는 문장복인데 주어가 흡사한 양상을 띄고 있죠. 아예 똑같은 양상을 그래서 보기 A 호수 근처 안스토프 지역은 보기 B 대중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공공의 큰 갈든 보기 C 한 유명인의 홈타운 본고장 여기는 보기 D ELLE는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처럼 쓰는 애로 매년 Annual에 동의어입니다. 매년 컴퓨티션이 있는 곳에 본고장 근데 컴퓨티션은 여기서 경쟁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어가 붙은 수일치가 붙은 단어 컴퓨티션은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겁을 저도 먹었는데요. 4개 행사 중에서 아까 제가 그 농원지 광원지 그 행사 이름 자체의 tournament가 있었죠. 제 머릿속에 paraphrasing 조각으로 정리를 하자면 tournament의 동의어는 바로 컴퓨티션입니다. 근데 컴퓨티션이 아까 보기에 뒤에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yearly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안에 yearly가 있나 보죠. 이 안에 yearly가 있는지 보면 annual로 둔갑했을 뿐 있습니다. 확인됐으므로 답으로 할 수 없어요. 매년 열리는 거 포함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행사가 있는데요. 앤스토프의 파이어버크쇼랑 토크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일단 아무거나 찜해서 한번 볼게요. Jazz Music Lovers won't want to miss the tribute 트리뷰트는 이제 바치는 헌정 선물처럼 헌정판 록센 토크 이 사람이 사람인가 봐 누구냐면 born and raised in 앤스토프 앤스토프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길러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 그분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한테 헌정 앨범처럼 딱 이렇게 해서 재즈 페스티벌 여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뮤지션이 모여서 이 여자의 가장 유명한 유명한 노래를 불러줄 거다 그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근데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이분의 본고장이죠. 앤스토프 지역은 이분의 고향입니다. 홈타운 아까 보기 중에 홈타운 of a Celebrity 있었죠. 그게 이건 거 같아. 확인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앤스토프에 기반을 둔 Financial Service Ceremony Company Fargast Group Sponsors This Two Hour Spectacular Each Year Come to 앤스토프 City Park Or Any Other Place With Clear Views Of Laskin Lake 라스킨 호수가 정확히 보여주는 곳 어디서든 아니면 시티파크로 와서든 이 멋들어지고 브릴리언트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보시오. 불꽃놀이. 결국에 어디서든 가서 볼 수 있는 핫스팟들이 존재하는 게 그게 있다는 곳이 라스킨 레이크랑 가까우니까 가능하겠죠. 여기 앤스토프 지역 내에는 호수가 근처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굳이 보기 A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 드리면 첫 번째 행사 우리가 안 읽었죠. 첫 번째 행사가 앤스토프 Home and Garden Expo라서 Garden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Tour Garden Landscape Made Especially For The Event 이니까요. 여기 앤스토프 지역에서 진행하는 곳이 있을 5월 5월 4일에서 6일 동안의 그 3일 동안의 행사 그 행사 자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Garden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 지역에 굉장히 큰 공공가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행사용으로 만든 이벤트 가든 같아요. 결국에 91번은 B입니다. B가 틀린 정보예요. Garden은 익숙하지만 잘못 연결이 된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죠. 첫 번째 문제는 뭐 이런 내용 바라라라 연결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paraphrase 정리를 합시다. Be born and raised Hometown Anywhere Yearly Tournament Competition 그리고 이제 닐 오빠 관심 있는 거 연기형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앤스토프 투월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알았는가? 내 친구가 Used to live there 거기 살았던 친구가 Used to 뭐 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닐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과거죠. 그게 Used to가 뭐를 한복 담아낸 거야? Former Former를 담아낸 거야. 이전에 그죠. 그게 그걸 통해서 정답은 A로 가게 되는 거죠. 친구가 살곤 했었는데 친구가 이전에 거기 예전에 주민이었는데 94번 이 투어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이거 표에 깨알 같은 상단 그 내용을 통해서 성수기가 아니고 5월에서 10월이 아니면 이 일정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정답 B로 갔었고 다섯 번째 문제 약간의 노동을 찌웠지만 돈 보고 기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빼면서 정답은 C로 간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이외에서 191에서 195번이거든요. 이거는 이메일 두 개랑 메뉴판이 붙어 있나봐요. 역시 빠르게 스탑하시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책을 먼저 구비하시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좋죠. 다만 정답은 맞추지 않은 상태로 자 한번 해볼까? 자 자 자 어 좋다 표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그나마 글에 문체가 있으니까 좀 읽겠습니다. 올슨 이가 그레고리 한테 글을 써서 케이트링 메뉴 맛있는 냄새가 무심 나면서 음식 출장 부패 메뉴 10월 29일 날 글을 쓰고 이메일에 특권 중에 하나인 첨부 파일을 보소 그레고리 메뉴 프로포서 메뉴 제안서 와 함께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미스터 그레고리 오빠 as promised as pp 뭐뭐 한대로 뭐뭐 했듯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약속한대로 제가 proposed menu 귀하의 parents 부모님의 wedding anniversary celebration 결혼기념일 축하연회 그 행사에 그 음식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메뉴 제안서 제안된 메뉴 내용 보여 드립니다. u.s.e. 보시면 알거에요. 그래이파인 케이터링의 전문적인 챕프들이 check and care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엄청난 케어를 함으로써 craft 만들어낼 거에요. 정말 유니크하고 assortment 각가지의 모든 걸 다 맛볼 수가 있고 되게 맛있는 산해진미 디시스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they've also provided alternative alternative 대안이 될 만한 옵션 소위 말하는 땜빵도 준비했어요. in case the initial offerings 처음에 이 샤프트리 생각하고 고안해 놓은 메뉴들을 먼저 제공해 놓은 걸 딱 보셨을 때 별로 흡족하지 않거나 not to your liking 당신의 취향이 아닐 경우 liking preference 비슷한 단어입니다. ing로 끝나지만 정확한 명사로 쓰는 예외 단어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취향과 영 안 맞잖아 그렇다면 please review the attachment 이 첨부 파일도 들어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좀 알려주시면 뭔가 바뀌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오픈마인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once you do 만약에 그래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제안서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뭐라도 의견을 주시면 일단 그 의견을 받고 나면 we'll create a contract 계약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 계약서는 뭔 계약서냐면 specify the number specify specify 뭔가 정확히 명시하는 거 specify the number of staff the number of staff that will be working your event 귀하의 행사에 가서 저희가 파견본에서 일하게 될 직원의 수 그리고 hours we work 저희가 근무하게 될 시간 the task we will be responsible for 저희가 맡게 될 정확한 업무 and other matters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바리바리 넣은 계약서를 작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please know that that EAR을 알아놓으세요 finalizing these details 제가 앞에서 입 아프게 완전 열심히 말했던 이런 세부 사항들을 확정을 짓고 확실하게 in advance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we'll allow you to relax 안전하고 즐기고 느긋하시면서 have fun 정말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죠 at your party 귀하의 행사 당일날 which is our chief aim 따져본 귀하께서 정말 relax한 마인드와 함께 즐거움을 한껏 누리실 수 있는게 저희 업체가 존재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chief aim 가장 주된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we will then 그리고 나서 저희가 50% deposit 작업 뭐라 그러지 작업 진행하기를 위한 선납금 예약금 착수금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받을 거야 뭘 믿고 저기에요 그러니까 돈을 50% 받을 거야 to your event on our official production calendar 저희의 실질적인 제작 및 생산 작업 일정에 딱 당신의 귀하의 일정을 딱 넣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을 반 정도 먼저 받을 거고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을 준비해서 Preparatory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비 이벤트들 아니면 예를 들면 Food tasting 시식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 못 읽어 기억이 없어 미치겠어 이제 읽어봐야지 첫 번째 문제 What is indicated in the first email about Mr. Gregory? Gregory 오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메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첫 번째 이메일 진짜 열심히 읽었잖아 보기 A He plans to invite 50 guests 꿈꾸는 듯 나는 꿈꾸는 듯 50명인지 몰라 보기 B He has tasted samples of great fine catering food 아니에요 이미 음식을 맛본 건 아니에요 맛보고 즐기고가 이미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제안으로 셰프 분들께서 메뉴만 왔다 갔다 먼저 하고 있는 단계지 확실하게 맛을 봤다 라고 할 거면 제안서가 갈 일이 없죠 그냥 맛봤으면 골랐겠죠 자기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그럼 그거로 착착착 나올 거야 He's throwing a party 파티에 너 버린다 이래 갖고 던지는 게 아니고 Throw a party는 collocation 같이 쓰는 표현 연어 같은 표현으로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hold a party 파티를 왜 열냐면 For some family members 맞아 부모님이 결혼기념일 기념행사야 Parents 부모님들의 anniversary celebration 그거 처음에 나왔었잖아 부모님이 가족이지 그럼 She 그걸 보기 뒤에 Spoken with a professional cook 전문 요리사님과 한창 신명나게 대화를 해봤고 했다 몰라 그것도 정답은 C로 가는 거죠 파라프레이션을 버텼다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What does Ms. Olsen say? It's great fine catering's main goal 천만다행이네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있는데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잖아 일단 저희한테 결정을 알려주시면 두 번째 문단에 그 결정을 알려주시고 나면 저희가 그대로 착착착착착 몇 명을 보낼지 몇 시간 걸릴지 여러 가지 세부 정보를 다 담아 가지고 contract 계약서를 제작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제작을 해서 이제 귀하께서도 빨리 빨리 이거를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딱 저희가 세부 정보를 탁탁탁 마무리 해놔야 그래야 귀하께서 relax 하시면서 have fun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귀하께서 relax 하시고 have fun 하시는게 저희의 chief aim입니다 주된 aim 목표 다른 말로 main goal 이 정도면 쌍둥이지 그이 paraphrasing 그럼 abcd 봤을 때 얘들의 주된 목표는 메뉴 옵션인데 되게 독특하고 unusual 아주 비범한 메뉴 옵션을 제공하는 거가 지들 목표다 보기 b remain within the budget budget 안에 이내에 있다는 거는 돈을 오버하지 않겠다 그 예산 내 초과 다지 않고 돈을 아껴서 잘 쓰겠 보기 c to enable the host to enjoy the event 이벤트를 여는 주최자 고객님이 이벤트 자체를 아주 즐거우시기를 맞아 have fun enjoy 비슷해 그래서 씨로 가려고 근데 보기에는 positive but 이 업계와 지역사회 내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판을 받고자 아닌 것 같아요 파라프레이징이 돼야 이렇게 빨리 풀립니다 왜 그레그리 오빠는 일전에 일찍 미스 올슨 언니에게 글을 쓰는 걸 실패했는가 꿈꾸는 듯 나는 정말 처음 봤잖아 저런 내용 못 풀어요 제가 읽은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일전에 미리 연락을 못했는가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보겠습니다 which course will be affected by the change Mr. Gregory request 그레그리 오빠가 요청한 변경사항에 의해서 영향받게 될 음식 코스는 무엇인가 몰라 몰라 그레그리 오빠가 첫 번째 질문에서는 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그레그리 오빠가 주도적으로 뭔가 요청을 해 그레그리 오빠가 왜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레그리 오빠가 쓴 글에서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몰라 What will Miss Olsen most likely do next? Miss Olsen 언니는 뭘 할 것인가 보기 A Add an entry to a calendar 달력에 엔트리 여기서 엔트리는 출가 아 뭐야 참가 뭐 이런 느낌보다 엔트리는 뭔가 입력될 어떤 item table 어떤 표나 항목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보기 B는 Ask Shaff한테 다른 DC 하래 이거를 제안하러 간다 보기 C Sandovil 청구서를 보낸다 원래 맨 처음 그 deposit 아까 뭐 50% 선납금 받는다 했잖아 보기 D draw up a work agreement 작업에 관련된 agreement 를 draw up 한다 draw는 그림 그리다 잡아당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draw up이 되면 작성하다가 될 수 있으니까 write a work agreement인데 바로 앞에 지문인가 어딘가에서 제가 agreement 는 contract에 동의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계약서 작성을 시작한다 다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좀 헷갈리고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호로 얘기를 하자면 D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혼자 되게 건방지게 푼 걸 수 있어서 좀 더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교계 그레그리가 직접 쓴 내용을 읽어야만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은 올순이가 썼었기 때문에 그레그리 오빠의 의중을 한복 담은 세 번째 지문을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문은 그냥 메뉴판 같은 느낌 proposed menu 자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풀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죠 올순언니 보세요 Thank you for sending me the proposed menu 그 제안 메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I apologize for not responding sooner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느려 터지게 연락 줘서 미안해 As I mentioned 언급했었던 대로 I hadn't yet determined the site for the party when we met 우리가 만났었을 당시에 제가 파티를 열만한 장소 물색을 실패해서 장소를 결정을 못 했었잖아요 I had to get that taken care of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steps 이제 계획을 착착착착 짜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파티 플레이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take care of 처리했었어야 돼서 이걸 좀 신경 썼어야 돼서 여기서 that은 문장근 that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장소 선정하는 행위를 받아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And finding a suitable venue turned out to be more difficult than I thought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좋은 장소 선정하는 게 But 그러나 now we're all set 근데 이제는 다 준비됐고 다 확정됐어요 I've reserved a patio 테라스 같은 거예요 거기를 예약했어요 로바나 호텔 As for the menu 메뉴 부분에 있어서는요 As for...에 있어서는 무엇에 대해서는 Looks great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The only change I would like you to make is 내가 근데 딱 하나 바꿀 것 좀 요청할게 Cauliflower soup 있지 그거를 Mixed green salad으로 바꿔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두렵고 걱정되고 내가 좀 약간 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Cauliflower를 그대로 먹었을 때 I feel a little heavy otherwise 그걸 그대로 먹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아 좀 약간 본격적인 거 먹기 전부터 배 채우는 꼴이잖아 Please move forward with this revised version of the menu 메뉴에서 이거 좀 수정해서 이거 반영해서 진행해줘 Cauliflower Cauliflower 메뉴판에서 찾는다 Cauliflower Cauliflower 나와라 Cauliflower soup with 신한 시스템렙 맛있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리 사야 될 거 아니야 가리비에서부터 아까서부터 농어, 광어는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면 되지 근데 칼리플로어 슈프는 나왔지 이거를 갖다가 믹스 그린스, 샬드 윗, 고트 치즈 이거로 바꿔줘 얘가 일로 와 너 일로 가 이게 원래 1차 메뉴 아니었고 이게 얼트렙 대안인데 이것만 얘로 옮겨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줘 그럼 결국에 몇 번째 코스가 문제가 된 거야? 바뀐 거야? 세컨드 코스 연계형입니다 그럼 세컨드 코스 문제는 하나 풀 수 있지 이거 맞췄다 괜찮죠? 이거 되게 소득이 큰 거야 나름 우리 맞죠? 자 이것도 풀 수 있어 왜 그레고리 오빠는 미스 올순이 언니한테 이전에 연락을 못 했는가? 근데 일전에 연락 못 했다는 그 earlier이 의미적으로 soon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sooner 아까 마지막 질문에 아우 제가 sooner하게 연락 못하고 너무 느렸죠 너무 뒷붙쳤잖아 미안해요 제가 venue, 장소 선정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만만하게 맞다 큰코다쳤어 정말 고생고생 생고생하고 어려웠잖아 지금은 찾았지만 결국에 메뉴 결정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다른 파티 계획의 이슈를 먼저 해결했어야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장소 선정이 그런 거가 된 거죠 근데 이메일을 내가 아우 세상에 이메일 온 거를 며칠 동안 몰랐지 뭐야 이건 아니지 그리고 보기씨 다른 내가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직장에서 원래 하던 자기 본업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93번도 맞췄고 메꿨고 92번 91번 다 메꿨잖아 그럼 95번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뒤를 살짝 느낌을 줬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분명히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정말 퍼펙트하고 너무 좋아 그대로 진행했죠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메뉴에 수정된 버전으로 넣었죠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아까 기억나요 첫 번째 질문에 일단 저희가 첨부파일 드린 거 보시고 의견 좀 알려주세요 의견을 알려주시고 나면 그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만들 거거든요 계약서를 만들 거야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의 선납금을 먼저 저희가 예약금 같은 걸 선불금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산 캐릭터의 일정에 넣으면서 결국에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모든 걸 정답을 할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자마자 할 1차적인 첫 번째 행위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계약서 자세히 끝나야 그 다음에 돈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5번의 정답은 당연히도 D가 됩니다 그리고 agreement contract를 또 기억에 담아놓으세요 자, paraphrase 정리된 거 분명히 또 표에 있겠죠 싫어하면서 귀엽잖아 parents, family, 알아도 정리하잖아 party, celebration party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celebration 같은 의미로 바뀌었다 아까 지문에서 celebration이었는데 이런 거 이것도 바꿨고 두 번째 문제 아까 정답을 싫어했는데 아까 지문에서 읽었던 게 have fun에서 enjoy로 바뀐 거죠 이런 거 그리고 main goal에서 main이 chief로 있었거든 지문에서 그리고 goal이 aim으로 있었다는 것도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미리 1년 때든가 미안한데 내가 다른 장소 선정 파티 장소 물색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었잖아 그게 다른 파티를 계획하는 이슈를 먼저 처리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단어 단어를 좀씩 resolve 해결해야 돼서 take care of 그걸 좀 처리해야 돼서 이렇게 단어 바뀐 earlier 하고 sooner도 정리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paraphrase로 뺐어요 paraphrase cauliflower 쪽으로 딱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D가 됐었죠 그런데 paraphrase 정리하면 contract agreement create draw up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create contract였으니까 아까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2중 3중의 첫날이다 보니 굉장히 제가 헤비하게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3회의 191에서 195번 email instructions and form이고요 역시 스탑하시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첫 번째 지문이 email 입니다 그나마 읽을 만한 끈덕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읽어보죠 Dustin Payne 라는 사람이 English department faculty 여러분 department 회사에 부서만 되는게 아니고요 대학교 같은데 과에도 써요 과 근데 faculty가 교직원이에요 교수진 그래서 English department 영어학부 영어학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information 정보 관련해서 8월 15일날 이메일만의 어떤 멋있음 attachments 첨부파일 instructions 뭔가 지침 내용 form 1 form 2 Dear faculty 보시오 The university library 대학교 소서관 측에서 notify me 알려주기를 few hundred dollars 몇백 달러 정도가 remain in the budget 예산에 있대요 우리 앞으로 배당된 예산이 있대요 Allotted to our department for the purchase of library materials 도서관 자재들이나 이런걸 갖다 구입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 앞으로 몇백이 지금 있어요 If we do not spend this money 이거 아낀다고 또 fiscal year 회계년도 말 그게 우리한테 회계년도 말은 8월 31일이죠 이때까지 안 쓰고 버팅기잖아 그럼 the amount of funding 그 자금의 남은 금액은 사실 we will receive 받을 수 있는 이 명목의 금액이 다음 연도에는 그 다음에는 향후에는 we shrink 줄어들어 버려요 니네 돈 필요 없구나 니네 부서 니네 학과 그럼 다음에는 이거 들 줄게 이렇게 돼 버려요 써야 됩니다요 그래서 그 다음 Therefore 그래서 I invite all of you 너희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보다는 당신들에게 당부드리고 권유 드립니다 To request a acquisition acquisition은 뭔가 추상적인 걸 습득했다는 느낌도 있지만 구입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 아까 앞에서 매트리얼 도서관 매트리얼 purchase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리얼을 좀 구입을 하는 걸 요청을 드릴게요 구입하는데 아무거나 막사지 마시고요 Useful for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 및 teaching activities 강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하세요? You each 당신들은 각각 have up to 미치겠다 나의 지친 와중에 가뭄의 단비 같은 우리 돈 저 돈은 혹시 모르니까 주력하죠 up to는 최대치를 의미하니까 최대 40까지만 쓸 수 있고요 annual request 당신의 요청서는 반드시 요청은 8월 28일 5시까지만 받겠습니다 I have attached instructions 이런 거에 대한 지침 내용들과 necessary forms 필요한 폼들 form 1은요 single books 단일본 같은 책용이고요 미디어 아이템용 그리고 form 2는 serial publications 연속물 뭐래? 근데 이거를 이메일에 첨부해 놨습니다 Sincerely English Department 아 왜 이렇게 또 흥분되지 혼자 이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 정신줄을 놔가지고 또 박혜원이 근데 아 연계형 풀고 싶잖아 연계형이 꼭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 너무 그림이야 얘 너무 표야 얘 너무 표야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분명히 40을 읽었거든 한 명당 최대 40달러까지만 쓸 수 있다며 지금 너무 많이 요청한 거 아니야? 왜 43이나 써? 이메일은 왜 썼는가? 이메일은 첫 번째 질문이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조금 solicit 요청하려고 아닌 거 같아 문제점이 생겼다고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보기 B To clarify the recipients 이 이메일의 수신자들의 직무 누구 씨는 뭐 하세요? 누구 씨는 뭐 하세요? 업무 분담이나 업무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나 책임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남는 돈 그거 놔두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거 좀 뭐 좀 사요 이런 거 아닌가?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은 encourage 권고하려고 독려하려고 해요 Recipients 이 이메일의 수신자들한테 Use a resource 아 미치겠네 답일 거 같은데 근데 어떤 절차 과정이 개선됐습니다 여러 개선 항목을 보여드리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resource는 여러분 미네랄 캐고 광물 캐고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학업이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추상적인 이런 materials 그걸 resource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치겠네요 그리고 resource는 다른 말로 materials도 되고요 되게 넓은 표현이에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resource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서 앞으로 몇백 달러 정도 남은 돈 있죠 그걸 좀 우리가 이용해서 책을 삽시다 연구 자료를 그걸 또 resource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근데 정답은 C입니다 그리고 아니 인디 인스트럭션서에서 이랬는데 인스트럭션서를 안 읽었는데 뭐가 인스트럭션서에서야 안 읽었다고 못 푼다고 근데 메디나 언니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이 언니 마감기한 못 맞췄다 이 언니는 애초에 잘못된 문서를 작성했다 이 언니는 꼭 필요한 정보가 뭐가 하나 빠졌다 이 언니가 요청한 것은 굉장히 무험하다 쓸 수 있는 지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답이야 아까 40하고 43이 그나마 내 엄청난 무기야 지금 그래서 40이라고 잡아놓은 최대치를 넘겨버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야 됐죠? 하나 풀었고요 파월스는 누구야 또? 파월스는 뭐야? 막힌 겁니다 봐야죠 볼 수 있나요? 인스트럭션스 내용 보겠습니다 요청을 보시오 1번 확실하게 해두세요 확인하세요 library 도서관 측에서 does not already possess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item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그 항목과 아이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세요 by searching our catalog from our website 웹사이트 캐탈로그를 보시면서 아 내가 사고 싶은 자료인데 이게 여기는 없구나 있구나 를 확인하세요 2번 download the correct request form 정확한 제대로 된 form을 다운받으세요 3번 fill out the form 작성하세요 inclu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잘 써요 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요 긴급 요청으로 뭔가 급하게 할 시에는 comments box에다 왜 그런지 이유 쓰시고요 4번 submit the form to the member of your department staff 당신의 귀하가 몸담고 있는 학과에 같은 학과에 있는 직원 멤버한테 리폼을 바라라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주시오 당신의 학과의 직원인데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면 designated 지정된 직원입니다 library 그 도서관하고 같이 긴밀하게 이걸 liaison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liaison 나라에 따라서는 기호가 이렇게 되시는데 연락 담당자 이런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he 연락할 그 담당자한테 내시오 he or she 그분이 여자든 남자든 그분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요청서를 library에 넘기기 이전에 아마 리뷰를 해줄 겁니다 increase about this process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도서관의 구매에 관련하거나 구입 관련된 부분 coordinator 진행자나 조율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예 보월서 모르겠다 아니까 뭐래 보월서 여기 있다 이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지문에 English 영어학과의 Audrey Medina가 지가 실수해서 돈을 초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바라라락 작성한 다음에 누구한테 냈냐면 Gene Bowers한테 낸 겁니다 그럼 이걸 연결하면 중간 지문에 이거 작성이 끝나면 당신이 귀하가 몸담고 있는 학과의 Stefan Tenesio 라고 했으니까 이 Gene Bowers는 이 Audrey Medina 언니의 폼을 받은 사람이니까 같은 English department에 있다라고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어렵다 그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소요가 되지 교육의 정답은 A입니다 뭐 직급이고 목을 떠나서 근데 보기 B는 Library Acquisition의 부서에 있는 coordinator 이라고 했는데 Library Acquisition 부서 coordinator 한테는 뭐하라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별표 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얘한테 해라 그런 거지 얘한테 뽐내라 라고는 안 했더 그리고 Bookstore 서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 아니잖아 씨도 근데 보기 D 갑자기 저자다고 저자가 왜 나와 그래서 정답은 A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etter의 동의어를 찾으라 In the form에 있다 마지막 form 동의어 찾기 문제는 원래 독해 지문에 한 번씩 나오지 근데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서 한쪽으로 딱 양당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일단 찾아볼게 이거 뭐 글도 아닌데 왜 저래 밑에 있다 I found the price above 상기에 있는 가격대를 www.noreisrare.books.com에서 찾았습니다 perhaps 아마도 you can find a better one on another site 제가 이 사이트에서만 본 거니까 다른 사이트에선 better one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better one은 뭘까요 근데 이 better one이라고 하는 거 제가 price로 연결했으니까 better one에서 one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치기 때문에 better price도 있겠죠 제가 일단 찾은 거에서 이게 가격이 최선입니다 이러고 쓴 거지 그럼 better one에서 one은 price를 받아왔으니까 price는 돈이니까 돈이 건강하거나 더 tidy 말끔하거나 깔끔한 이것의 비교급이 나올 리도 없고 더 능숙하고 숙련된 말이 안 되지 affordable 가격대가 합리적 이거 더 저렴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찾은 건 일단 better price better price more affordable price 뭐 한 번을 얘기를 하네 한 번을 보기씨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several booksellers 아무 웹사이트나 가지 말고 여러 booksellers 책을 파는 업체들 서점에 여러 서점 기웃기웃 다 들어가라 아닌데 그 특정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 서점의 웹사이트들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conduct search 좀 search 좀 해봐 검색 좀 해봐 library collection library collection 이라는 단어는 아마 그 instruction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나왔을 건데요 collection 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은 것이 우리 악랄하고 무서운 독해 지문의 어떤 충실한 패프 놀이죠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c로 갈 거고요 material이라든지 budget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돈 같은 거 이런 모든 게 resource가 될 수 있다 를 알려드렸고 지문에서 등장했던 invite는 초대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권고도 되다 보니까 그게 encourage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faculty 멤버들이 요청받은 거 여기였어요 instructions 1번 항목 보세요 확인하세요 library 측에서는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library 측에서 안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따로 주문해야겠구나 요청하고 이걸 확인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하세요 뭐를 library에서 당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카탈로그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본 다음에 이 library가 이걸 이미 갖고 있는지 아닌지 보세요 소장하다 보유하다 possess 소장한 소유물의 어떤 모음체 collection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뒤로 간 겁니다 패프 정리는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paraphrasing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돈 돈에는 돈 그래갖고 정답 뒤로 갔고 마지막 문제는 아까 사람의 그 같은 앞과 사람 instruction 하고 연계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better one better price 원이 일단 떠버리면 앞에 문장에서 따올 것 그래갖고 그 원을 price로 바꿔서 풀었더니만 정답은 a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70분을 썼어요 2중 3중은 굉장히 헤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이 길게 되잖아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강의 수가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봐서 집에서 풀 때는 제가 하는 이런 말에 거품을 빼버리면 여러분 훨씬 빠르고 경쾌하게 풀 수 있게끔 준비는 돼야겠지 어쨌든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은 그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연계형 그거의 특수기법을 잘 이용하셔서 숫자 고유명사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대신에 그것만 갖고 모든 지문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 파라프레이징 정리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도 실제 시험에 아주 가까운 난이도의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